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같은 기간에 0.2%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 이후에도 전세값 상승세는 장기가족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새 임대처법도 시행이 됐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 기근이 이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오죽하면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전세 시장입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네트워크에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차가워져서 이제는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또 감기, 또 접종하시는데 빠르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의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에 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서빙고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경희중앙선 서빙고역으로,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사권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반포대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 전 지역으로 가는 조통편이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서빙고동의 녹지 환경도 뛰어나다면서요? 네, 서빙고동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이지요. 하물며 현장이 바로 용산 가족공원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면 산책, 휴식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용산 가족공원에 거의 한 7만 5,900제곱미터라는 아주 대규모의 연중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 용산공원 또한 가족공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름다운 어린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연못, 각종 조형문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 단위로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녹지 환경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외관부터 전체적인 화이트톤의 웅장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에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5룸의 모습인데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깔끔한 느낌을 강조했고 집안 곳곳에 은은한 조명도 눈길을 끕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차 안 보셨죠? 채광은 물론이고요. 환기 또한 걱정이 없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렌지,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제공돼 순환 및 공간 활용이 편리하고요.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그리고 요새 신축주택의 가장 핫한 아이템, 스타일러까지 제공돼니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만큼 완벽한 풀옵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전체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 걱정은 노! 최신 보안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고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용산 민족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고 캠프킴 부지 개발, 국제관광호텔 건축 등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용산 권역의 수혜가 서빙고동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고 서빙고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용산입니다. 서빙고동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다세대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개요정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서빙고동 다세대주택입니다. 한강을 볼 수 있고 한강 조망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고급 다세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경희중앙선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23.84 전용 면적이면서 실상 면적이 36.30, 1.5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1.5름에 가까운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층수는 5층으로 되어 있고요. 4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완전한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금월달이죠. 10월달에 준공 완료가 되어서 아주 지금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세대주택인데요.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실제 건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건물의 특징은 아주 고급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외관과 실내에 굉장히 멋스럽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달에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또 보안네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갔었을 때 거실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벽면에서부터 지붕까지의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거실에서 굉장히 면적이 넓고 투룸에 가까운 일조로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는 넓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곳의 안방 또 내지는 안방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다는 드레스룸까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으로 인해서 거기 스타일러까지 끄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사는 데 굉장히 요즘에 갖춰져 있는 건 다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완전히 풀옵션인데 풀옵션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에 대한 부분도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조기에 대한 부분 활용도 또 인덕션 여기에 전자렌즈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화장실에 보면 우리가 샤워샵도 별도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비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진짜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게끔 아주 럭셔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축도 이런 신축 없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완전 뉴라는 말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옵션 대단합니다.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신 풀옵션, 플러스에서 드레스룸에 스타일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되게 갖고 싶은 건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있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건조기 있고요. 화장실을 데려가시면 비대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럭셔리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1.5룸 구조의 다세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도 정확히 체크를 해보죠. 대표님 입지 여건과 호재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용산구의 입지는 강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역세권입니다. 경희중앙선의 서빙고역에서 지금 도보를 한 3, 4분이면 갈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천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용산역에 바로 눈썹으로 갈 수 있으면서 만나면 용산역까지 가면 1호선, 4호선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자동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바로 반포대교라든가 한남대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강남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고속도로를 진입을 한다고 해도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강변북로라든가 이용을 했었을 때 시내 접근성, 강남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 영등포 접근성 이런 부분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여기 서빙고동의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주변에는 이미 우리가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되어 있는 다세대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죠. 첫 번째는 용산가족공원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도보로 이용을 해서 여기도 무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피크닉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남산으로 우리가 이태원을 지나서 남산으로도 접근성이 충분하게 빠르게 될 수 있고 한강변 이렇게 한강공원도 이천동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녹지공간을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미 용산에는 학군들이 많이 되어 있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찾길 하나 건너면 여기 고등학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염려하지 않고 가셔도 초, 중, 고, 대학교가 다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동네이고 거의 70년 된 그런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의 인프라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태원이죠. 이태원의 그 거리 간 바면 백화점이라든가 상권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쇼핑만 해도 눈을 상당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이태원 거리 또 종합병원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가서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태원 거리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여기에서도 또 명동, 남대문까지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생활 인프라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조례를 본다면 개발호재 요즘에 용산이 상당히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산에 지금 바로 바깥에 개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수성부라든가 유엔사 바로 이태원 쪽에 이태원이죠.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캠프큰미라고 하면 이 캠프큰드 지금 빠르게 공공주택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옆에 남양동에 남양동이자 남양동도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는 이렇게 4개의 남산에 있는 남양동에 있는 것까지 따진다면 빠르게 대규모의 개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은 용산공원에서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뺑뺑 둘러서 본다라고 하면 한남동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한남동의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지구가 관리처분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태원이죠. 이태원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도 이렇게 수성부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들의 개발로서 같이 묶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과 뺑뺑 둘러서 지금 현재 용산 숙대 있고 또는 청파동 또 내지는 서계동 용산역 국제업무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개발 진행이 예정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차근차근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동네가 새롭게 변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역 주변에도 지금 현재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는 이 지분에 대부분 용산정자상가죠. 용산정자상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지금 현재 4개 동이 새롭게 오피스라든가 또 내지는 아이트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업무지구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것도 거의 뭐 이렇게 착공이 언제 되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뭐 초대형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인구 유입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수요는 충분하게 넘쳐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구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하트하게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지금 정비창이라는 부분이 공공으로서 8천 세대가 들어가도 굉장히 하트하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한 10년 연어서부터 개발된다고 했었을 때 또 뜨겁게 지금 달고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3개 이렇게 크고 작은 건물들 이렇게 층수가 맞춰졌을 때 이 부분도 지금 거의 23개가 맞춰지면 25층에서부터 뭐 11층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뭐 같이 어우러서 한강변에 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한강변에 끼고 있는 우리가 정비창에 대한 재개발로 인해서 그 옆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량을 한다라고 해서 측량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건데 복합단지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한강변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보고 이 한강변에도 지금 현재 5개 동이 들어가는데 48층입니다. 오피스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만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 한강변을 끼었을 때 한강변에 있는 지역 쪽에 또 거기 서빙고동역 주변에 보면 신동화라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타하게 지금 한창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지금 현재 전철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서울 시내권이죠. 서울에서부터 용산까지 또 강남에서부터 용산까지 새롭게 움직여지는 그런 전철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 노선이 움직여지고 있지만 여기에 또 따른다면 수색이라든가 강명고속도로 신분당선, 신안산선이 더 합세를 해서 가세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거의 12개 노선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어마어마한 용산의 지금 중심, 핵심적인 중심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앞으로의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상권 좋고 또 인프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편리한 곳이고요. 그리고 한강도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의 가치는 오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캠프큰부지 개발부터 해서 국제 업무지구 개발 여러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충분히 증폭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용산구 서빙고도계 주택 그 가격은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지금 한강 둔취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주 럭셔리한 다세대라고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예상 매매가 4억 8천입니다. 전세가 2억 8천이었을 때 투자 금액은 1억 9천 2백이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50을 예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출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이랬을 때 월세의 경우도 2억 5천, 전세에 1억 9천 2백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용산구 서빙고동의 다세대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건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네트워크 저 다음으로 방문해 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지라는 사가정역으로 걸어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사권의 주택인데요. 자, 대표님 중랑구에 대규모 개발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랑구는 지금 현재 상봉재정비축진지구로서 또 내지는 면목 패션 특별개발진흥지구로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높은 아주 가치 있는 지역인데요. 또한 면목의 경전철이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구리포총관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교통 허재들이 상당히 많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목동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는 중랑구는 중랑천과 근린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동부도로 지하와에 따라 기존 도로가 있던 곳에 여의도공원의 10배 달하는 크기의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학군과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과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고재들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을 조금 옮겨서 중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랑구 이번에는 면목동이 위치한 다세대인데 개요부터 체크해볼게요.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교통 편의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고요. 7호선입니다. 사가정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전역 면적이 27.93인데 실상 면적이 41.23이어서 나름대로의 면적이 넓다라고 보고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해서 모두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2개 주택으로서 모두 평수가 대지 120평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공은 2020년도 7월에 중공 완료가 돼서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볼까요? 건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 주변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조망권이 사방팔방으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택을 들어가든지 간에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면적이 넓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들어가면 거실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거실이 지금 현재 2룸으로 되어 있는데 3베이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방도 또 건너방도 조그만 작은 방도 넓게 있고요. 여기에 또 보면 에어컨 또 내지는 여기에 세탁기까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충분하게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또 하나 들어가면 여기에 거실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주방에 대한 부분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공간이 상당히 굉장히 짬짬이 좋게 되어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다세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샤워하는 숍이 굉장히 좁아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까지 충분하게 커버가 돼서 샤워하는데도 충분하게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요즘에 택배함이라든가 우편함이라든가 또 내지는 CCTV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도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역세권에서 2, 3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이미 이것도 다 구비해서 주변의 여권의 CCTV로 인해서 안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누구든지 탐을 낼 만한 신축이라는 거죠. 여기도 준공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투룸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옵션들도 잘 들어가 있고 CCTV, 무인 택배함 이런 것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하철에서 정말 가깝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또 위치, 그리고 호재까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입지는 강남을 통과하는 지금 현재 7호선입니다. 이 7호선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의정부에서부터 부천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리를 하는데 거쳐다 가보면 우리가 강남을 거쳐간다는 거, 강남 고속도로를 간다는 그 부분이 장점이면서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충분하게 8정거장이기 때문에 20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2호선을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건대역에서 환승을 하면 2호선은 어디든지 환승을 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구리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이 구로고속도로가 구리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은 고속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강동에서 또 내지는 하남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진입이 굉장히 빠르고 10분이면 다 우리가 고속도로까지 닿을 수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동부용마도로로 해서 4동 8달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시내 접근성까지 20분이면 시내 중심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과정로, 면목동 사과정로로 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그냥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단거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면목동에는 굉장한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들로 되어 있는 여기 용마폭포공원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체육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공원을 이용해서 굉장히 힐링할 수 있고 운동을, 몸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도보로도 지금 현재 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 사과정공원이 바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용할 수 있고 까치공원 중량천이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또 내지는 워킹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녹지 환경도 훌륭하게 되어 있고 갖춰져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보면 생활의 인프라죠. 우리가 생활을 했었을 때 얼만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냐 부분인데 사과정 우리가 재래시장이 바로 찻길만 건너면 도보를 한 2, 3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채국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행정타운이라든가 여기에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도 아주 편리하게 아주 모든 게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렇게 인구가 있다 보면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입지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위에 한양수자인이라든가 또 밑에 대형마트 있는 쪽에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대단지로서 아파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면목동 사과정 주변에는 고밀도의 지역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면목 지역의 생활권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생활권에 보면 면목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세권 주변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재건축이 지금 나름대로 조금 얘기가 되어 있죠. 물론 이 지역에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얘기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하지만 면목 중심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빠르게 지금 옛날에 건물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은 여기가 도시재생으로서 움직여지면 지금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냥 낙후되어 있었던 하면 지금 건물들이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에 대학병원도 있고 조금 나가면 경영의료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시립대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시립대학이라든가도 만날 수 있지만 여기 광진구죠. 여기는 중곡동에 있습니다. 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여기에 개통을 곧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행정타운이라든가 의료타운이라든가 모든 체육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을 편리 도모할 수 있게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내세우는데 지하 2층에서부터 20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또 이렇게 20층 높이에 아파트들도 이렇게 20층 넘는 25층짜리 아파트들도 들어섰습니다. 어우러서 걸맞게 이렇게 의료복합단지도 들어온다라고 하니 여기에서 또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면서 또 이렇게 지금 면목 행정타운이 들어오죠. 여기 주차장이라든가 굉장히 고밀도로 돼 있다 보니까 닥지닥지 또 이렇게 많은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소년에 대한 수련관이라든가 차고의 주차장이라든가 면목의 지금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천평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에 어디든지 지금 도로망으로 인해서 지하의 고속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지상에 이렇게 수변인원을 갖다가 근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중량구가 그동안에 굉장히 침수지역으로서 우리가 하면 침수지역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량구는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수공간을 지금 이제는 거의가 생태공원을 복원을 한다고 하면서 1건역, 2건역, 3건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재생사벌으로 또 내지는 도로망으로서 또 내지는 모든 것을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수도, 수변 문화 도시에 지금 현재 정비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변 문화 도시로서 지금 동부 간선도로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서 보면 동사를 해서 불편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많이 정비가 돼서 조금 깔끔해진 그런 지역입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고 지하에는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도시고속도로와 또 내지는 민자고속도로가 두 개 분류가 돼서 들어가는데 장거리를 고속화를 됐었을 때 삼성역에서부터 월계까지 해서 지금 2차에서 4차선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3년도면 된다고 합니다만 조금 더 기한이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지만 동부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은 민자 아닌 무료로 통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지상에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지하에 지금 현재 연결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4차선으로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 2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20분에 단축을 하면 20분이면 40분이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생활에 대한 부분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참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영화관 있죠. 마트 있죠. 시장이 있으면서 공원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다가 앞으로의 개발 호질도 어떻습니까? 뭐 의료복합단체나 행정타운 이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여기 중랑천이 회의라는 곳인데 앞으로는 또 수면 문화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면목동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에 뭐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혜택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가가 지금 현재 많이 다운을 해서 2억 7천만 원에 지금 현재 매매가가 지금 현재 분양가입니다. 전세는 2억 6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100만 원이면 우리가 전세 대출이죠. 대출 금액을 1억 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세일 때는 1억 4천만 원이지만 전세일 때는 천만 원이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에 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곳이 또 여의도와 아주 가깝죠? 네, 맞습니다. 한국 중심의 급증 중심이지요. 이곳의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 정치, IT 등으로 인해서 고소득 등의 지금 직장인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지금 1호선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도보와 자전거, 여의도 출퇴근할 수 있게끔 그만큼 단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의 잔점이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등포공원,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에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등포는 2030 서울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탑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환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등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의 수혜지역이자 서남북권의 중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반대쪽으로 자리를 옮겨 봤습니다. 어디냐면요. 영등포인데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 만나볼게요. 어떤 곳인지 개요정구부터 체크를 해주시죠. 네, 영등포는 잠재적으로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고 2030에서도 도심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영등포인데요.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약 1분입니다.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1분도 안 걸리죠. 전형면적이 17.14제곱미터이면서 실상면적이 28.1입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영등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중공은 2020년도 7월에 지금 운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지금 현재 영등포역에서 바로 알아보면 제일 큰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져서 중공이 완료가 돼 있는 겁니다. 선분양이 하는 게 아니라 후분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내부에서도 우리가 조망권이라는 부분이 여기가 제일 높다 보니까 거의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피스텔 원룸이긴 하지만 공간이 나름대로 넓고요. 여기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모든 창문에 대한 보단 같은 것도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넉넉하게 짓기 때문에 여기 생활하시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부터 해서 지상 13층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진 곳인데요. 지금 원룸 구조 살펴드리고 있어요. 7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안에 공간도 너무 좁고 답답하지 않게끔 그렇게 공간화량도 있게 구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영등포역에 나오면 바로 지금 안 남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정확한 위치 한번 파악을 해보겠고요. 여기에 또 개발 호재들도 상당한 곳이 영등포 지역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입지는 영등포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지 4통 8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1호선 영등포역이죠. 1호선은 급행과 완행으로 두 가지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가면 5호선 우리가 칭길역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금 걸어가면 물내역까지 2호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에 대한 부분은 환승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올림픽 도로를 인해서 한다면 바로 접근성이 있고 강명분호를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도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고 인천이나 우리가 아래 지금 현재 부산이나 가는 곳에서도 4통 8달로 이어져기 때문에 정권성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등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미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주로 와서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가면 우리가 여기 교통편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학교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학교까지도 다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사시는데 분편함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녹지 환경이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녹지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는 데 바로 옆에 여의도 색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코트 하나 있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에 가서 우리가 워킹을 한다거나 또 내지는 돗자리 깔고 있다거나 이럴 때 한강의 생태공원에 가서 충분하게 할 수 있고요. 여의도 공원 또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영등포 공원 또 모르게 근린공원, 생태공원 주변에 각기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운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등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시장이라는 부분과 또 백화점이라는 부분들이 생활의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인구도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등포 하면 사람 많은 곳 또 내지는 나름대로의 공장, 산업단지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종합병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여기에 구청이라든가 세무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뭐 거의 뭐 식품거리 안에 다가가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도 나름대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영등포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정비가 되어 있지요.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바로 옆에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고 또 뭐 이렇게 관리처분인가 조합 설립인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등포 뉴타운 개발이 가고 있는 그 부분인데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장도 나름대로 상당히 근거리에 있는 직장들도 많고 또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가족에 들어가는 이 아파트 또 내지는 1인 이후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1인 이후 가구 수에 대해서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등포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타임스케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현재 지하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13만평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지하를 통해서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주변에는 백화점이 지금 현재 양옆으로 두 개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들이 옆에 이뤄져 있고 또 이렇게 문구죠. 우리가 교보문구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상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변 일대가 지금 이제 상업지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옆에 뉴타운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스퀘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우러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도 되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정문화회관이죠. 제2세정문화회관이 지금 이렇게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 건립 예정에 있는 그 부분이 소극장, 대극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연극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에 의한 여기에 또 충분한 수요, 또 직장인들 또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지만 신안산선이죠. 지금 서해안에서부터 오고 있는 지금 신안산선이 1차적인 거는 영등포까지입니다. 영등포까지 와서 1차에 지금 현재 여기가 개통이 계획이 있고요. 2차적인 거는 지금 영등포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차적으로 점차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편이 있는 점점 더 우리가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영등포가 이렇게 뉴타운으로 또 내지는 타임스케어로 주변이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서울 시내는 고가철도가 많이 지금 현재 헐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고가철도가 헐어져서 교통편이 좋은 것도 있고 좀 더 밀려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차량이 10만 대가 여기에 통행량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철도를 지금 현재 여기를 철거 계획이 있는데 이 철거를 한다고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죠. 상권이 살아나지요. 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철과 고가철도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차량이 너무 밀려서 그동안에 절터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서양 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면 너무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겁이 날 정도로 이걸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죠. 저기 여기 성산대교에서부터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거의 완공에 지금 현재 다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금청, 구청까지가 항상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지하로 통해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차량 수가 늘어났고 많이 있고 또 차량의 차도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밀렸지만 이 부분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논스톱으로 그동안에 1시간, 1시간 반도 좋다 이렇게 걸렸던 부분이 2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지금 지하가 지금 지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죠. 우리가 정치, IT 이렇게 되고 있는 많은 수요들이 넘고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서 어디를 가려면 인천 쪽으로 가거나 하향 쪽으로, 하향, 하곡 쪽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밀렸던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재물포 터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모든 게 지하로 관통을 했었을 때 지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자동차 도로는 위에는 그야말로 시내 접근성 또 내지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거는 지하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완화돼서 좋은 위치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의 막강한 상권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죠. 여의도와도 가깝다는 점, 장점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 여기서 3대 도심에 꼽혀있기 때문에 개발 소식들이 정말 대단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영등포거든요. 호재거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 여기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완벽하게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에 거쳐서 공사를 해왔고 208세대에 달하는 대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매매가가 1억 9,900만 원이고요. 전세가 1억 7,000입니다. 그랬을 때 투자 금액은 2,900만 원이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65만 원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1억 4,070%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 실 투자 금액은 4,9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 만나보셨고요. 여기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배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화면 없이 지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어디자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개요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로 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라는 서울시 대표 발표를 위해서 제1로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성북구 지금 현재 성북구 1구역인데 노후도가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발, 재개발 여건으로 갖춰져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한성대역에서 약토보로 6분 정도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성북도 1구역에는 거기가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전역면적 29.99제곱미터이면서 실상면적이 57.71제곱미터입니다.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화장실 여기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또 내지는 중공이 지금 현재 2021년도 4월달에 중공 예정이 있고요.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건물 특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한참 건물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감도입니다. 이게 투룸으로 되어 있는 이 조감동, 지상 4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4층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는데 대형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도감도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화장실 또 내지는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적이 15.5평에 달합니다. 실상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면적이 상당히 투룸 중에서도 큰 면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창문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넓고요. 안방에 대한 부분도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편리하고 또 내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좋은 앞으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성북구 성북동의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완공이 된 건 아니고 중공 완료까지 내년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조감도와 함께 건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어 호재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어 호재도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4호선 한성대역에서 성북 1구역으로 안에 들어있죠? 성북동에 대한 부분은 고급 단지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기에 4호선을 타고서 성북 1구역, 3구역, 2구역이지만 지금 1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1호선으로 우리가 4호선으로 간다고 하면 대학로를 통해서 동대문을 통해서 충무로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입지에 대한 부분 환승하시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주변에는 이미 여기도 많은 학군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원이라든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현재 홍익고등학교, 홍익중학교, 동구여상 또 내지는 서울과학고 또 옆에 보다 보면 이렇게 중앙고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명문 학교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또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 시내 중심이지요. 서울 시내 중심인데 한성대에서 함정고장 오면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옆에 보면 종묘라든가 창경궁이라든가 비원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이렇게 종묘라든가들 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중심,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궁이라든가 또 학군이라든가 갖춰져 있지만 병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학로에 바로 나오면 여기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여기에 보면 거의 7천 명이 넘게 인구수가 되어 있고요. 대학병원은 근거리에 이렇게 3개의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또 나간다면 우리가 동대문이죠. 동대문 DDP라든가 동대문의 패션타운이라든가 여기에서 황학동의 도매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평일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만났었을 때 여기에 만났었을 때 보면 개발의 호재에 대한 부분이 강북구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동북선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이죠. 우리 지금 현재 경전철이라는 이 부분이 서울 시내에 거의 한 10개가 넘는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산계에서 왕신미까지 오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13.4km이지만 2025년도에 개통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경전철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경전철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그 량이죠. 전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강북의 횡단선이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청량리에서부터 지금 목동까지 가는 부분이 강북 횡단선이 지금 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움직여지는 노선이 GTX라든가 또는 신분당선이라든가 1호선이라든가 여기에 또 면목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까지도 여기에 강북 횡단선을 타고서 가면 만날 수 있고요. 목동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신림선 복선 전철이라든가 남곡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도 전체를 우리가 어디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곧 이게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2030 지금 서울 생활권에서 지금 현재 성북 동선 지역 발전 구상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 1구역에 따른다고 하면 그 주변이 많이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나름대로 있는데 이 부분이 성북구는 숲세권입니다. 바로 위에는 모든 부분이 숲세권으로 갖춰져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성대에서 회화까지 온다고 하면 예술의 전당, 예술의 우리가 창작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공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한성대에 지금 현대도 지금 현재 내리면 문화 예술 창단을 하고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거랑 맞물려서 지금 현재 예술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디보다도 지금 시끌시끌한 것보다도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서 성북 1구역 또 2구역, 3구역도 있지만 1구역이 지금 추진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 한 단계 조금 더 간다고 하면 홍릉의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4개동에서 4층에서 8층까지 4개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바이오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됩니다. 거의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지금 계시는 박사 끝만 해도 5천 명이 넘는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지금 현재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기업, 병원들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바이오 산업, 바이오 지금 현재 연구산업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성북 1구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공공재발로서 지금 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성북 1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공 지금 15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777세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 토지 상황이 889필지라고 합니다. 이랬었을 때 지금 현재 노후에 지금 노후도가 65.4%를 논다라고 보면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0층까지 해서 더 올라간다. 지금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금 1300만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라든가 지금 현재 조합은 설립이 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1777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안고 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북 1구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 들어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북동주택 가격도 체크를 해보죠. 가격은 지금 현재 매매가가 15.5평입니다. 실장 면적이 해서 3억 8천이고요. 전세시는 2억 7천이라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는 우리가 2억 1천만 원일 때 2억 2천만 원에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금액은 1억 6천 해서 실투자금액은 월세일 경우에는 2천이고 전세일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함께 시간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고생해 주신 최영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이제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네요.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 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알토마토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는 가장 쌀쌀한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일교차도 크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네트워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